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국토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거래 19만 3,974건 중 15%인 2만 9,978건에서 매수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10개월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 4,156만 원으로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4억 4,067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6억 4,345만 원으로 이를 매매가와 비교하면 2017년 10월 6억 4,468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토부와 LH는 2021년도 2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으로 선발되면 2주 동안 기본 역량 교육 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정돼 홍보, 공모사업과 기획과 지원, 주민 공동체 활동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 진행에 민채합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 매수자의 15%가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서 신용대출로 자금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40%는 1억 원이 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를 받은 경우도 26%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또 다른 대출을 좀 낳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전화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 통해서도 간편하게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진 소장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 오늘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는 공공정비사업, 저희가 이에 대비를 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좀 세워봐야 될지 전략을 세워준다고 하거든요. 오늘 강의 주제가 공공정비사업 지역 빌라 투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 도심복합 개발 사업 이런 내용들 중에 실제적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청년지원주택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중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수익률 30% 보장하면서 기부 체납 실제적으로 비율 낮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어떤 과징적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시키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좀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는 오세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과도하게 진행한 어떤 규제가 가해져 있던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 건축에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힘을 실어서 진행시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민간 자본을 유출을 해서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오세훈 시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렇지만 정부 주도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공공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정비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재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 투자 요즘에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몇 구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개발 속도라든가 개발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공공정비사업 지역 안에 있는 빌라 투자 한번 말씀드릴 필요 있어서 준비했고요. 일단 2월 4일 날 공급대책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저축 노후 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축 노후 단지가 당연히 주택 공공 활성화 지구로 신설이 돼서 노후와 지구가 당연히 개발이 다시 되는 건 맞죠. 그게 재개발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익을 다시 돌려주고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을 구축을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3년 정도 한시 정부 사업입니다. 발표된 시점에서 3년이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 2월 4일 그러면 2024년도 정도 되면 끝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따지겠지만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현재 한시적 정부 사업은 이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정된 각 사업지 만약에 사업지가 지정이 된다 한다면 2021년도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질 않고요. 현금 청산이 됩니다. 현금 청산은 기준은 뭐냐?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를 높은 가격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지금 취득한 시기가 언젠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세훈 시장이 진행됐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에서 현재 25개 구역을 새롭게 발굴을 하고 또 25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 이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주거정비 지수가 폐지가 되면서 더욱더 열악한 주택들, 특히 이제 그 엄격한 기준의 잣대 기준 때문에라도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취소됐다거나 개발이 계속 지연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발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그 지역 지구 안에 공공재 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지역 신규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현재 얘기가 된 부분은 현재 지정지구 지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현재 동북과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이게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133개소, 서남권에 89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부분의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층 주거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요.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빌라 투자들을 대부분 다 서남권이라든가 동북권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 노후도가 높고 저층 주거단지에 교통도 열악하고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또 추천받아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입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유형별 매매 건수를 변화를 보게 되면 빌라가 아파트를 추월했다는 내용 때문에 이걸 준비했고요. 다세대 연립주택이 실제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매매 건수는 사실상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선호적으로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2020년도 11월, 12월 이때쯤에는 아파트가 7500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5800건 정도 되는 다세대 연립주택보다는 높았죠. 그렇지만 그 비율이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건수가 현재 3500건이고 7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빌라와 다세대가 3800건. 그리고 이 추세가 실제 1월부터 현재 7월까지 거의 7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세대 빌라, 현재 오래된 저층 주거단지가 그만큼 더 대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과를 받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신축주택보다는 당연히 노후화된 현재 지정지구, 지역이 지정된 지역들, 구역별로 나눠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남권과 동북권에 현재 노후화 주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원컨대 은평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438건이고요. 7월달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매 건수가요. 그다음에 강서, 구로, 강북, 관악, 송파 2순위고요. 현재 2월 4일 대체기후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장 많은 폭으로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LH와 SH 주도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이 진행시키겠다고 발표했었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다. 그만큼 빠르게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세대 연립주택의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또 시행이 되면서 전셋값 상승의 대체, 전셋값 상승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대체 구매 수요가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으로 몰려갔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매매지수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와 통칭 다 말씀드리게 되면 연립주택의 매매지수가 실제적으로 현재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현재 2021년도 7월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113.8이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114.3,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13.3, 거의 13%에서 거의 현재 14%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가 지금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가 이것밖에 없구나. 또 그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빌라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될 지역들 투자하신다면 정비사 구역 지정, 해제구역,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의 기대감이 커진 건 당연히고요. 오늘 1월부터 5월까지 빌라 거래량도 추러월했다. 또 초기 빌라 매입으로 아파트 입지권 받거나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가 강점이다. 아파트 입지권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투자는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가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봐야지 이거 단기간에 3년 안에 4년 안에 끝날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가 또 정비사 민간 재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공공재개발이죠. 지금 공공재개발이 가장 큰 틀이고 정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의 틀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 또 민간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재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 권리가 주어지는 입지권의 산정 기준은 2020년도 9월 21일입니다. 2020년도 9월 21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지금 추가로 매수한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이것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노후도를 고려해서 재개발인지에 있는 구역을 매입을 해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이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축은 시점에 따라 아파트 입지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신축이라도 아파트 입지권이 나옵니다라고 해서도 구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재개발은 조거와 법원 사업 수준의 의지와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동의율이 높지 않으면 또 사업이 진행 안 되겠죠. 여유자금을 가지고 또 이거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 실거주를 생각하시게 되면 중공 등지 20년이 넘지 않은 신축 빌라가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 실거주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노후도가 너무 진행된 것들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공공재개발인지 공공주도재개발인지 민간사업인지 이것들도 달라질 테고 내가 구입한 시점이 9월달인지 6월달인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저희가 기대감과 함께 빌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보면서 빌라에 투자하는 방법 노후된 지역을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한결같은 기대감 품고 있는 강남 3구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과 근린 생활설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왔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택이고 또 하나는 근린 생활시설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보시는 지역이 서초구 서초동인 이유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강남 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1번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탈박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보 속도로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는 상당히 좋다. 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테헤란노와 연결된 현재 장제터널을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사당방배 또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이수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남역삼 도곡 대치까지 연결되는 부분. 아래쪽에는 서초화실을 양제화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강남 또 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외곽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그만큼 유동인구들이 많아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롯데라든가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화 재건축 단지들. 또 기업체들과 주거 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다 학군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도우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 지역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예술의 전당. 현재 서초구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예술 문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선부터 예술의 전당부터 센트럴 시티까지 연결되면서 가로수길과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가 착공을 하게 되면 업무단지와 편의시설들, 또 기타 판매시설들 같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테헤란노와 강남대로 연결된 삼성. 거기에 또 그 주변에는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단지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경보석도로 지하선, 서부간선도로가 이미 개통을 했죠. 현재 경보석도로도 지하사업이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지상구간이 공원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 거기에 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다. 주거 및 상업시설이 만들어진 서초화시구간 굉장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초육세권, 역세권, 고민도 개발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임대주택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볼거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원부터 6억 8천만원까지, 근린생활시설도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1층과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은 4억 6천만원부터 5억 8천만원까지고요. 투자금액은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금액은 3천만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원 정도, 대출 가능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 실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3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서초동 고급주택가에 있으면서 한 건물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같이 혼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요. 8억 건 수요, 또 지속적인 개발, 또 희소성 높은 현재 신축 부지,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또 임대를 발생시키면서 또 노후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주택가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한 건물 안에서 다세대주택과 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소개시켰고요. 다음 강남지역 가보시죠. 동산정보체크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력 부근이고요.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에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강남구 안에서도 한가운데죠. 테헤란노 근처의 역삼동 쪽에서 역삼동 하면 참 어울리는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피스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장인들이 강남권의 오피스텔, 로망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실까요? 위치로 보게 되면 강남역과 역삼력, 현재 도보로 3분 거리에 초역세권이고요. 이미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1.5룸, 또 원룸 이런 형태로 해서 좋은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와 업무를 겸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역삼력과 강남역, 그리고 신부단서 연장성 공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이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고요. 롯데라든가 그중에 삼성이라든가, 또 역삼동 IT 창업별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가, 청년 1인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이죠. 또 국제적 복합지구가 연결되면서 당연히 전철역 효과, 특히 이제 같은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도 강남역까지 연결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무 단지를 보시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2030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1.5룸이면서 청년 창업가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려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업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의 인프라는 실제적으로 교통시설,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기권으로 나가는 광역교통 버스망이라든가 전철망, GTX 노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실제적으로 모든 교통망들이 다 연결되는 지역이죠.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또 편의시설로는 학교라든가 관공서, 또 종합병원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변의 거주인구들을 상당히 높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변 시세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시대차익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는 업무 시설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 35층, 그다음에 업무와 숙박 시설이 37층 이렇게 올라갔고요. 따라서 주변에 기존에 없었던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업무적인 부분에 복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국제협립복합지구는 현대자동차와 착공, 그다음에 GTX A노선도 착공했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룹 통합 사업 외에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 호텔, 판미설, 오피스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구 영동대로 통합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그리고 탄천 건너편 쪽에 송파까지 만들어지고 한강 정비 권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의 용적률이 높아지죠. 거의 200% 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터지 가격이 높아지고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000만 원부터 3억 8,0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또 대출 금액은 2억 4,000만 원부터 3억 4,000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0만 원 소요되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태어란노야 말할 것도 없는 직장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 풍부하고 수익률도 당연히 높죠. 노후 생활 보장까지 가능하고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이미 중공이 완료된 주거 업무 교명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곳은 1인 청년층이 넘치는 지역이죠. 때문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세 차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상담이 전화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빌라에 대한 투자의 노하우를 공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하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무료 전화 상담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박영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리농과 함께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동산계 올케일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이유 있는 지역들을 좀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가볼 두 지역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투자 선호도 높은 곳, 강남 3구 쪽을 이렇게 좀 눈여겨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재동하고 가락동 준비했습니다. 네, 강남 3구에서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채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스대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자,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다스대 주택 빌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 지금 빌라를 이미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이사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지역이 일단 서초구 양재동이거든요. 자,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근처니까 숲세권도 될 것 같은데 입지 소개랑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양재동 하면 강남 쪽에서 좀 쾌적한 지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양재동이 강남 끝은 아닙니다. 또 그 뒤에도 있죠.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산이 있어서, 구룡산 이런 쪽이 있어서 끝인 줄 착각을 하고 계신데 산 너머에도 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양재역 하면 지텍스, 신호선이 들어오죠. 신호선이 A노선, 완공 거의 될 때 또 신호선이 바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텍스의 열풍, 굉장하죠. 그래서 이 지텍스 신호선, 지금 이쪽에 보면 신분당선도 있고 3호선도 있습니다. 양재역에. 그런데 앞으로 지텍스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더 번화해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바로 또 신분당선에 양재시민의 숲 역도 위례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면 그만큼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가치도 더 향상되죠. 더 높아지죠. 가치가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들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투룸이라고 해도 일본처럼 적은 집에서 살아나가는 그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는 적은 집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군 거기다가 대치동 학원, 학원 쪽을 굉장히 학원하고 연계되어 있죠. 요즘은 또 코로나라서 학교 수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를 굉장히 첫 번째로 많이 꼽는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에 여러 가지 일자리, 학군, 교통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생활 인프라, 이쪽은 자연 인프라까지 가지고 옵니다. 구룡산 물론 구룡산 있죠. 양재천 공원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연 인프라도 같이 가지고 오죠. 더 좋은 거는 양재시민의 숲 다음이 청계산 2구역입니다.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요새 멀리 안 가고 가까이에 정계산의 등산 코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삼성, 서울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강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보면 가구 소득,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부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우편번호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만큼 소득이 높고 또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서서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강남 상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이쪽으로 크게 일자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거의 배가 그러니까 120만, 130만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주택은 항상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롯데 7서 음료 부지 개발도 있고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우면 개발 특구 지역, 수서역세권 개발.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4당 환승센터 개발도 있고 또 남부터미널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또 화물터미널 쪽에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주택은 별로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강남권 안에서도 집 앞이 숲이고 공원이 몇 안 되는 지역인 서초구 양재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택이 얼마 없다고도 하셨는데 또 고소득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하셔서 개발 호재랑 연관을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재동 근처의 호재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이제 뭐 앞으로 강남 쪽에 일자리는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나 국제기록복합지구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서 6개동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일자리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연계되어서 계속 일자리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개발,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공원, 종합운동장, 코엑스까지 다 크게 일자리로 크게 뭉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지하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잠실 야구장의 30배 정도의 연면적이니까 삼성역에서 봉운사역까지 이렇게 지하로 6개층으로 밑에 물론 GTX도 들어오고 위대신사선, 2호선, 9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해지고요. 게다가 지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하로 다 통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시가 하나 탄생하고 이곳을 6층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하루 종일 걸리고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문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뭐든지 우리가 쇼핑도 하고 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지상은 또 이렇게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그런 또 넓은 광장이 생깁니다. 그만큼 강남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몰려오고 그만큼 살기 좋고 즐길 거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설되는데 물론 더 좋게 나중에 개발되는 거는 더 좋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게 새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연계돼서 교대역, 테헤란노가 연결이 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일자리 벨트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리풀터널 이쪽에도 서초역 끝이 아니고 제가 서초역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서초역 끝이 아니고 또 서리풀터널 이쪽으로 4차 산업이 또 들어오죠.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또 예술, 문화, 서울 대표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또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서초구나 강남 쪽은 예술까지도 같이 가져온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보통 한 10시 정도에 끝나니까 가까이에는 이용하기가 좋은데 다른 곳은 좀 힘들죠. 그래서 게다가 또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에서 4권역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게 바뀐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 지역은 양재 쪽에 보시면 AI 연구단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계돼서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물론 대학원도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AI가 여러분들이 아는 로봇 산업이죠.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이쪽으로는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자리는 마곡 이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쪽 양재 쪽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화물터미널 자리에 또 물류센터가 들어오죠. 그래서 물류센터도 아주 최첨단으로 쓰레기 처리장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또 2시간 이전에만 주문하면 2시간 안에 강남 쪽에는 가까우니까 받아볼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택배 같은 경우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날 오죠. 그런데 2시간 안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편리해지죠. 또 수서 역세권 지역도 이쪽도 개발이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강남구청장이 말씀하셨듯이 AI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주 고소득 연봉자들도 오고 이쪽에 통합 개발로 GTX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통합 개발로 이루어져서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그러다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한남IC에서 양지IC까지 지상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죠. 그래서 이 철거, 이 가림막이 철거가 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교통소통도 빠르게 하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해지는 제가 항상 강남이라고 그러죠. 왜? 이쪽에 세 군데나 들어옵니다. 삼성, 수서, A, C노선이 들어오죠. 수서에는 A노선, 양지에는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철거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항상 얘기하죠. 강남 접근성 필요 없죠. GTX 타는데도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가서 타야 됩니다. 지하 40층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는 것도 좀 번거롭죠.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분들은 강남 접근성 필요 없죠. GTX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멀리 있는 분들 7, 80분 걸려서 이쪽에 나와서 일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GTX가 생김으로 인해서 10분, 20분 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 이쪽은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신문당선도 더 연장이 되죠. 골드라인으로 남북 보시면 되고 또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지만 위례과천선도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위례과천선 들어오고 수서, 광주선, 수서에서 또 광주까지도 이용하기 편리해지고 점점점 더 이쪽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교통 편리해지고 물론 교육도 가져오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인데 단 하나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네, 지금 개발 오제 하나씩 만나보면서 특히나 좀 교통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 AI 첨단 일자리가 늘어난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주택이 얼마 없다고 하셔서 얼마 없는 그 투룸 주택의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요즘 강남의 시세를 보면 4억대가 거의 없어요. 다 5억 넘어가죠. 그런데 아직까지 4억 5천에서 4억 9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4억 1천만 원에서 임대 금액, 전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랑 합해서 실제 투자금에는 4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월세를 원하시면 보증금은 자유롭죠.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고 수익은 한 100만 원 이상, 140만 원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대출을 40% 활용하시면 실 투자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6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양재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이 얼마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딱 4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산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과 8호선 지나는 가락시장역 역세권에서 널찍하게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에는 약 6억 6천 5백만 원에서 6억 7천 5백만 원 예상되나요? 이번엔 강남 3구 중에 송파구 쪽에서 가락시장역 역세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이라면 저희가 많은 기대를 또 품고 있는 잠실권과는 얼마나 가까울까. 정확한 위치부터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가락시장역 그쪽이 좀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가락시장역에서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위치가 아주 좋죠. 이쪽은 이미 많이 모든 시설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 송파 쪽에서도 가락시장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예전 못지않게 강남 3구 쪽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생활 인프라가 이쪽은 롯데, 제2롯데월드 있죠. 이쪽에 관광특구 지역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가락시장역에서도 가깝고요. 또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도 있고, 문정법조타운, 수서역세권, 또 석촌호수도 있고, 자연인프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접근성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쪽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보시면 잠실 마이스단지 가까이에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테헤란노, 업무단지, 강남역 업무단지 이쪽으로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고, 강남 접근성이 아주 매우 가까운 곳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재우면 RNCD 개발특구 지역도 있고, 3호선 같은 경우 또 양재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서역세권, 잠실, 롯데타워, 문정법조단지, 일자리가 많이 직주 근접지로 있는 곳이다. 이쪽도 계속적으로 주변에 지금 강남 쪽에 보면 대치동이나 아니면 삼성동, 청담동, 악구정동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송파구 쪽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들이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송파구 가락동을 중심으로 어떤 집가를 끌어올릴만한 호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 쪽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게다가 투자금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 송파 같은 경우는 또 실거주용으로 지금 3, 4인 가구가 살기 좋게 24, 5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가. 그래서 3룸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주도 되고, 지금 당장 못 들어오셔도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맞춰서 또 입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 상구로 칭하는 게 사실은 서초구나 송파구나 송파 쪽에서 잠실, 잠실 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파장이 그만큼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에 2호선, 9호선 이쪽으로 삼성, GTX A노선 들어오죠. C노선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교통이 매우 편리해지는 곳에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6계동으로 건설되죠. 호텔 들어오죠. 전시시설, 업무시설, 또 공연장, 판매시설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업을 중심으로 연계돼서 사업적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 삼성동은 3개 도시로 어느 정도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도 유명한데 앞으로 삼성동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 6층까지 영동도로 지하 쪽이 또 개발이 되죠. 삼성동에서 보은사역까지 지하로 잠실운동장의 약 30배 정도의 연면적으로 하면서 양쪽으로 삼성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 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6층으로 건설되는데 광장도 이렇게 들어오죠. 광장,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공공상업시설, 통합대합실, GTX 승강장, 위례 신사선 쭉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리해진다.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많이 이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또 이쪽은 서울 마이스클러스터에서 일자리가 또 이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집중되기 때문에 또 교통도 편리해집니다. 게다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가락시장도 시장인지 아닌지 모르게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탈바꿈 된다고 합니다. 지하로 다 이제 겉으로 나오는 그 있는 수산시장이라든가 농산물이 다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처럼 쾌적하게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이쪽도 그만큼 개발되면 그만큼 더 쾌적해지죠. 냄새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수소역세권 개발 이쪽도 바로 수소가 바로 3호선 바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 개발 접근성도 쉽고 개발이 되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롯데타워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인 위상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물이 또 생긴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씩 또 와보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문정 법조단지 법조단지가 지금 많이 다 들어와 있고 또 연계돼서 이쪽으로 유통단지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위례선 트램선이 또 이제 위례신사선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교통도 자꾸자꾸 좋아지는 게 강남입니다. 그래서 GTX의 노선 삼성 수서 양재 이렇게 있죠. GTX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8호선이 연장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잠실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갔는데 이게 암사에서 바로 별래까지 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또 더 살기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 그래서 강남 3구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3호선 5급역에서 쭉 연결돼서 우리가 말하는 교산신도시 덕풍 하남으로 이렇게 5호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해지죠. 게다가 또 위례신도시, 수서에서 또 수서 광주선까지 복성전철로 이용이 되니까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고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좋고 살기 좋은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이게 3룸인데 한 24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실평수죠. 그 정도 되는 3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3, 4인 가구가 살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 그런데 가격은 6억 6,500에서 6억 7,500 예전에 송파, 가락동 많이 올랐죠.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락시장역 같은 경우는 더블역세권에다 살기가 여러 가지로 편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임대 금액이 5억 8,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아예 플러스 시켜서 실제는 7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7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이 전세와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조금 자금이 여유롭다 그러시면 월세 놓으시면 15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연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당장 큰 돈이 없다 그러시면 한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4,500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면 월세, 전월세를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많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고 이제 송파구 가락동 같은 경우는 3호선, 8호선, 지하철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도권 이동이 굉장히 편하고요. 또 강남 송파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이죠. 바로 연계돼서 가치가 상승, 전망이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양한 업무 지구와 신규 개발 주변에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 상구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작년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는데 항상 얘기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려고 했으면 잘 빠르게, 발빠르게 하시는 게 그게 더 옳은 투자라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3명에서 4명까지도 거주할 수 있으니까 투자는 물론이고 실 거주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구 가락동에서 3룸,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하반기에는 정말 부동산 투자, 잘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맞춤 무료 상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무료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맞춤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김태형 의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정보ime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독방 입장하셔서도 다양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